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 가게의 신규 지정과 재지정에 나섭니다.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깨끗한 위생, 공공성을 평가하며 가맹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착한 가게로 선정되면 업소당 76만 원을 지원받으며 쓰레기봉투, 세제 등 소모품과 메뉴판 등 환경 개선비를 제공받습니다.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12월 1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,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됩니다.